자, 서서히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온몸이 축 늘어지면서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집니다. 가연씨는 지금 눈꺼풀도 뜰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. 이제 가연씨는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. 어디든 날아오를 수 있고 무엇이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그때 그 사고 현장으로 가볼까요? 마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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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rundon issue! 당싼! 날 찔러요 몽골어 뭐죠? 뭐가 가현씨를 찌르고 있죠? 자세히 보세요 그 남자가 가고 있어요 내가 죽은 줄 아나 봐요 안돼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? 차에 타나요? 차에 글씨가 있어요 읽을 수 있겠어요? 말도 안 돼 아니 아니 말도 안 돼 자 이제 깨어납니다 말도 안 돼 하나 둘 셋 무슨 일이에요? 뭘 본 거죠? 글씨가 뭐였어요?